뭔가 다르게 그때는 아직 제가 타원하지 않은 시기여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기억은 없는데요.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런저런 기사나 뉴스들을 보면서 제 어른부단 기억으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사진들 몇 장이 이렇게 막 공개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뭐지 이러면서 찾아보게 되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하면서도 이 영화를 하기 전에 푸는을 목격자라는 다큐멘터리를 실제로 제가 방송을 본 적도 있고 하면서 아 참 가슴 아픈 기억이 있었구나라는 기억이 있는데요. 저는 뭐 사실 이 시나리오 자체를 읽고 나서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